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문자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문자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 위원회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요? 제니씨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주 1위 찍었습니다. 너무 바라라!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해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회사 식구분들, 지난해 하우기, 스태프 잘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초대이십니다. 결혼한 벨라예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씨 이번주 1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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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지 않은걸 boy i'm not let go 맵없이 손을 잡고 지금은 놀라서 싫지 않은걸 boy 물감처럼 파랗선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멍게 빠져 i gotta tell you this 우리둘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too late 아쉬워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은 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 it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맘이 같은 걸 울릴 것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 게 더 이상은 솔직할 수 없는 걸 어쩜 우린 닮은 것도 많았지 열심히 머물게 해서 말이야 You're in my heart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긴 해 Yeah Yeah 한글은 더 빛나도 시간은 점점 지나고 감소는 마지 빠져 Yeah I gotta tell you this 너에게만 느껴지는 고근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too late 아쉬워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은 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 it 알고 있어 how you feel it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맘이 같은 걸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화살은 솔직할 수 없는 걸 화살은 솔직할 수 없는 걸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별 고마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